안녕하세요 그림투브 입니다 오늘은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 야외로 나왔습니다 물론 상상 속 나라에서요 가끔은 도시를 벗어나서 이런 곳에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붓으로 점을 찍듯이 그렸어요 그림을 처음 그리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색으로 같이 그려보면 어떨까요 감당 everything together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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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쯤에서 완성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멘